내일이 올 거라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다음은 올 생각이 없대 다시 인스타그램, 인스타그램 하네 잘난 사람 많고 봤지 누가 나를 놀러 갔다 지에 조회 눌렀어 난 많이 놀러 갔다 왔어 저기 인스타그램, 인스타그램 속엔 문제 아닌 채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람 눈에가 와 닿지 못해 다행히 못 속에 진가인은 맘에 맘에 맘에